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묵직하고 서늘한 감각 약 10년만 입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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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몰프입니다. 실내 케일하우스에서 게임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뭐 하라고 하면 되니까? 하늘이 지금 있으니까 이날 게임만 되는 게임입니다. 바로 과거 한도를 이용하여 겉만 돌고 게임을 뛰어보겠습니다 일단 생긴것과 다르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고 날이 없는 장식용 과건들이 피드르는게 아닌 그냥 터치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였습니다 마감은 인정 마감은 인정 이거 이 묵직하고 서늘한 감각 10년 만이라고 야아치 야아치 아 자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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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으 으 하자 1 하자 1 피암은 이렇게 하여 그런다고 5 이 배신 거 팔 아 발진나면서 이렇게 으 으 근접 무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대기하고 있는 방향으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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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